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매도가 10만주가 나왔고 외입매도가 16만주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특유의 hlb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서서히 내려가지만 크게 크게 눌러대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선이 바로 21선까지 다달아 있는 상황인데 이 hlb는 지금 보면 20선에서 반등을 보인 적이 지금까지 보면 단 한 번도 없죠 추세가 이제 상승을 하고 가파른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20선을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틀릴까? 무려 가남 1차 지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선낭암 데이터도 아주 잘 나왔죠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선낭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약이 없죠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까지 나온 진행했던 모든 약물들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상만 하고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봐야겠죠 오늘 밤부터 해서 아스코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선낭암 데이터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예전 그대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과연 20선에서 지켜줄 거냐 가남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숫자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히 좋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유이차를 유이상을 확보했다 OSPFS 자 이런 부분에 군더더기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세력 그리고 공매도 정말로 힘 좋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려서 좀 먹었으면은 이제 내려서 먹겠다 공매쳐서 다시 먹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HLB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번에 노터스 잔량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세력들이 아주 그냥 HLB에서 어떤 재료가 나온다 싶으면 먼저 알죠 하루 정도 먼저 알고 매집을 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또 끌어올린 다음에 또 팔아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20선 언제리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져요 여기서 지금까지 20선에서 제대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죠 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쳐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치지 않고 이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봐서는 손에 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은 9월달에 되는 상황이고 선낭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선낭한 발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번쯤 이제 양봉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는 그냥 힘없이 밑으로 밀렸죠 그리고 올라서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서다가 밑으로 여기서 밀렸죠 밀렸고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없죠 계속 밀리죠 마찬가지로 지금 올랐죠 거래가 줄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20선 안저리까지 왔는데 20선에서 여기서 올라서려고 하면 첫 번째로 거래량이 필수입니다 필수고 그 거래량을 실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리보세런이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거는 뭐냐 선낭한 밖에 없습니다 선낭한 데이터가 그런데 이미 초록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한 번 써먹었죠 높게 그러고 내려치고 내려치고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가 계속 늘어나지 않죠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제이피머간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16만주 매도에 공매도가 10만주 정도 나왔는데 자 지금 20선을 한 번도 제지를 못 받았다 그리고 제이피머간하고 한국에서 매도가 나왔죠 한국이 3만천주 매도가 나왔는데 얘들이 매도를 했다 그럼 20선이 그냥 허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방이 그냥 허물어져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스코 발표가 있죠 그러면 그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상당한 좋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은 삼성까지 또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지금 상황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나 가남은 손에 쥐고 있는데 데이터를 모르죠 9월달 되면은 다시 한번 또 HLB 타임이 반드시 또 나올 겁니다 가남 데이터 깔끔하게 PFSOS 데이터를 확보했다 라는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겠죠 그러나 세력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특히 공매 세력들은 더더욱이 피도 눈물도 없죠 자 지금 결국은 저런 거대한 세력이 잡아먹을 양식은 개인들입니다 우리 힘없는 개인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보세라닙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남 부분을 보면은 이제 PFSOS 1차 지표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 라고 보시죠 그러나 세력들이나 공매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의 시간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죠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을 내년 1분기까지 1분기 정도까지는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9개월 동안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재료 가지고 크게 밀 올렸고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일단 다시 밀 올리려면은 세력들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전자적권은 아스코에서 선낭암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자 그 데이터가 극찬이 나왔다 너무 좋다 이 선낭암에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지 2차 상승 가능해서 세력들이 자 움직이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나오기를 좀 바라보는 정말로 좀 바라보는데 자 그런 게 아니고 오 좋더라 지금 이미 초록에서 데이터가 나왔죠 자 그 정도 수준에 조금 심심한 소식이 나온다 반응도 좋긴 좋은데 좋네 심심하다 자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반영이 되었죠 자 그런 상황인데 각종 소식이 그래도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HLB 선낭암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약물 중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오더라 뭐 이런 소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내렸으면 20선에서 한번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스코에서 발표가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밑으로 밀어내린다 그게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스토리 상으로도 뭔가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이 온전에서 이제 많이 내렸으니 반등하는 모습을 한번은 보여줄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총 거래량이지 중간에 한번 두두둑 치는 척하다가 다시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소식으로 그런 이제 선낭에 대한 소식 뭐 이런 게 되겠죠 결국은 그 소식으로 거래가 좀 터지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한 300만 주 이상 진짜 적어도 3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서 주는 양봉이 좀 나와주면 다시 이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아 이번에는 진짜 다르구나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오전에만 선언 좋다 이런 소식으로 오전에 이제 시가도 좀 높게 시작하고 해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바로 밀리는 모습 그러고 다시 올라갔다 밀렸다 하는데 거래량이 좀 여기처럼 왔다 갔다 할 때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100만 주 150만 주 뭐 이 정도 거래량이다 그러면 거의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려서 먹겠다 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번 지금이라도 잘라주면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매도를 해놓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손이 나가면 안됩니다 이거는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기다려죠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살짝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손이 나가버리면 다시 또 밀려내리면 또 주의수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자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20선이라는 부분이 HBS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한 번도 의미를 가져본 적이 없는 선이다 보니까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얘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 항상 20선은 가볍게 깨고 내려와 버리죠 워낙에 또 공면도가 많은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또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세력들의 이런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노터스 쌓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로 엄청나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인데 개들이 과연 여기서 막아줄까 아니면은 계속 페이크를 쓰면서 올라갈 듯 하다가 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밀고 계속 그러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올라갈 듯 하다가 미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20선을 지지 못 받으면은 아마 또 가파르게 계속 가파르게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여기까지도 계속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중간에 한 번씩 올려주겠죠 올려주는 모습 그 다음 또 내리고 올려주는 모습 내리고 양봉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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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은봉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처럼 잠시켜 들어가버리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야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하게 만들고 은봉 올라가나 보다 은봉 올라가나 보다 내리고 올라가나 보다 내리고 올라가나 보다 내리고 이제 올라가나 보다 내리고 그걸 갖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씁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 거의 상상을 초월해 버리죠 최대 한도로 박살을 내고 또 크게 올려서 먹어야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남은 부분은 다음주 아스코 그 다음 4개월 후에 9월 달에 에스모죠 에스모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좀 해도 됩니다 근데 아스코 이번 선낭한 발표 이 발표를 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어느정도 300만주 이상 거래가 나오면서 좀 밀 올려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정말로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파동이 나와줄 수 있겠죠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제피모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매도하고 또 얘네들이 매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투자 제피모가 얘네들이 매도하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 얘네들이 매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은데도 내려간다 세력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없이 내려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안 판데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세력과 공매 세력이 합작해서 눈을 찡긋찡긋해서 신호를 이미 주고받은 상황이다 그림을 보고 추세를 보면서 알잖아 내려서 먹었다가 다시 또 크게 올려서 많이 먹어야지 우리 협상하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가 그리고 이 선낭함에 대한 부분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얼마 나온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지금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데 표시가 잘 나지 않게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내릴 건데 중간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을 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쉽게 간파할 수 있게 하지 않겠죠 돈이 걸린 일인데 지금 10만 주 정도 공매가 나왔는데 공매도는 지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공매도가 10만 주 정도 그렇게 많이 안 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고 중요하지 않다 오직 거래량과 그리고 선낭에 대한 반응 그리고 20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이 또 열리고 하면 그때 제가 계속해서 상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다 마찬가지고 20선 언젤이죠 그리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테라피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이렇게 해보면 되고 제약은 지금 좀 다르죠 3.6%인데 얘는 지금 호재가 하나 떴죠 그래서 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난 호재 하나 떴지롱 하고 지금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죠 웬인경에 필요 없습니다 시중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뭐 4천억짜리 작정하고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노터스가 점상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제약이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약을 집중적으로 또 밀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